1번 모시겠습니다. 드디어 1번 모십니다. 이분은 강동구의 대표바수입니다. 강동구의 대표바수입니다. 벌써 나는 지랄수입니다. 소비자 나는 지랄수입니다. 이게 아마추어야, 이게 아마추어야. 그럼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. 자, 강동구의 대표바수입니다. 피트파트 인생 모시겠습니다. 자, 1번 모시겠습니다. 박수! 이 모습 다켜봐도 명치지 말자고 눈물을 펼쳐내고 내가, 내가 돌아쳐갈 주니라 미터도 아무 것처럼 고향 가는 대표바 수빈